안녕하세요. 쇼미델텀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렸기 때문은요. 보쉬! 최고의 보호력과 간지나는 디자인! 네, 블레이크 일렛 케이스입니다. 영국의 블레이크 긴타 솔루션사의 긱백 시리즈는요. 이제 징굴 짜임의 그런 팻, 잣대라고 했죠? D, 천디, 무슨 D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천디의 급, 그 급의 방수, 그리고 방수 외부 소재와 심지어는 방염까지 화력에도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 35mm의 폼 패딩이 전체적으로 되어있고요. 이게 울트라 프로텍션이라고 해가지고 측면에도 이렇게 러버, 러버 보제로 다 되어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요. 아, 이게 딱 보기만 해도 너무 튼튼해서. 보시면요. 전체적인 퍼 라이딩. 그리고 이 넥보호블럭까지. 오, 이거 퍼가요. 그냥 퍼가 아니라 진짜 들어가요. 오, 이거 되게. 아, 이거 뭐지? 오, 이 라벨까지 들어가 있고요. 밑에 스폰지, 스폰지 폼도요. 굉장히 튼튼하게 돋아져있어요. 안정성이요. 그냥 만져만 보면. 아, 이거 진짜. 이게 그냥 세미 하드 케이스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모든 일반적인 일렉기타 폼은 다 수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아래, 스트랩 핀까지 보호될 수 있게끔.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오, 이거 진짜. 이 블럭도요. 굉장히 내게 딱 감기도록 디자인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뒤쪽에. 그리고 앞쪽에도. 네. 포켓 굉장히 충분하게 설비가 되어 있고요. 포켓도요. 방수가 되게. 공으로. 공 마감대가.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더블 숄더 스트랩이라고 해서요. 딱 맸을 때. 몸과의 밀찰력이. 딱 좋아서. 좀 그 하중을. 좀 줄여준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밑에. 네. 더블 숄더 스트랩. 네. 그리고 여기 주머니까지. 주머니에도. 방수, 고무가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한 면까지도. 오, 봐봐. 완전. 다. 방수 처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디테일한 면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게. 딱 봤을 때. 딱 들어가는. 그런 킥백인 것 같습니다. 편의성 면에서도. 디테일까지. 저도. 완전. 완벽하게 제작된. 블레이크. 인 것 같아요. 영국 애들의. 디테일한 면을 볼 수 있는. 블레이크 킥백인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요. 269,000원. 30만원이 약간 안되는. 그런 가격대이고요. 방수의 하염까지. 그리고 디자인면에서. 디테일면에서. 지금까지. 두루두루 감춘. 블레이크. 킥백. 케이스. 여러분들. 닫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najم이쾱. пов buzzing. 이 sec. Vehicle Semperform. 진풍은 전어 Brooks입니다. sinners입니다. 괜찮아요. Reserve. 쓱. Poss nutri city. 그것도 없어지는iz 가산이 trains Ort입니다. 엥을 저 nac치